자 갑시다! 좋은데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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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큼 너무 이쁘지 않아? 너무 이쁘다 여기 고급죠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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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학생 때 가장 먹고 싶던 매드폼 관리가 아니야! 노 BTS 콜라보 매드폼 관리 먹어도 돼요? 먹어도 돼요? 난 다행히 고려구 모짜렐라 여행 어허 오버 요 요 요 요 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와우, 매듭포. 형, 매듭포까지만 하세요. 시작장 익어야지. 탈레라. 탈레라. 오케이. 아, 맛있어. 아, 맛있어. 아, 맛있어. 신. 와우, 와우. 와우, 와우. 방송이잖아요. 응. 지금 방송이잖아요. 나 별생각 없는데 왜 방송이... 아니, 방 생각하고 밥 먹고 있는데 왜 자꾸 방송이... 오우. 스테이크에 사이다가 집주를 잘 배워들었어요. 어, 맛있어. 네, 좋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오늘의 달려라 방탄 주제는 말 그대로 달려라 방탄입니다. 이제부터 서울에 있는 용산 사업까지 약 30km를 달려주시면 되는데요 달려주시면 되는데요 달려주시면 되는데요 와 나 진짜 돈 들었어 달려라 너무 그럴따했어 나 저런거였어 야 나 이제 이렇게 좀 밥 먹이는 거야 지금 아 뭐야 근데 스테이 파는 거였는데 미친 진짠 줄 알았어요 아뇨 아뇨 확실히 미친 진짠 미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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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19. Yeah, that's it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By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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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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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